숨어있는 속눈썹은 3일까지 2주! 올리브영 마스카라 탑5 올리네들의 속눈썹은 올라미가 책임진다! 따끈따끈한 1월 판매데이터 갑니다! 조심해 핫 뜨거 역시 프리미엄은 살라달라 마스카라장에 이스미가 단단히 준비한 역대급 하이퀄리티의 프리미엄 마스카라 롱래쉬와 워터프루프 기능을 슈퍼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러니까 케어 성분까지 듬뿍 담았다?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처지는 거? 그게 뭔데? 번지는 거? 중요한 고정력으로 번짐은 줄이고 3호 깔끔 컬링은 리프트 후크 브러쉬로 꼬리끝 속눈썹까지 터치해준대! 페리페라 안 쓰는 거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2번 종찬력은 키스미 EX 키스미 EX입니다!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찾는다는 기본템! 키스미의 넘버원 마스카라 EX 소각력 컬링과 오래가는 지속력은 이 제품을 스테디셀러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고! 올리네들 파우치에도 이거 있다! 맞지? 픽미 픽미 픽미요! 400명의 국민 브랜드 매니저가 이불모와 극찬에 따른 깔끔하지만 강한 컬링의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! 가볍게 발리는데 24시간 탄탄하게 지속되고 워터풀프 기능까지 싹 갖췄다고! 이게 바로 국민 마스카라 아니겠어? 공손올린이들이 구원할 대망의 1위 마스카라는 색조명과 클리오가 또 일렬네 일렀어! 이쯤 되면 나만 빼고 다 써봤다는 클리오 대표 빨간 뚜껑 마스카라! 뭉침없이 볼륨만 살렸으니까 공손올린이들도 빨간 뚜껑만 쟁여놓으라고! 야 너도 뭉치지 않을 수 있어 올람이가 속눈썹 희망이며 직접 모아온 마스카라 판매순위 TOP5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로 마스카라 편 태달하던 올린이 보고 있지? 다음에 보고 싶은 트렌드 댓글로 남겨줘 궁금한 따람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준비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